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에픽의 홀리데이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드벤처 게임인 코스튬 캐스트 2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튬 캐스트 2는 12월 19일 오전 1시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은 2020년 10월에 무료 배포한 이력이 있습니다 연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픽 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코스튬 캐스트 2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 클릭합니다 결제 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우측 하단 주문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주문 영수증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받기 버튼이 라이브러리에 있으므로 변경이 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함에서 구매 영수증 확인했습니다 에픽 게임즈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계정명 클릭하겠습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계정 메뉴 클릭합니다 왼쪽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게임 항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에피의 홀리데이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